네 안녕하십니까 맥만장자 5번 명상 이대강입니다. 네 오늘 54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꿈으로 이룩한 약국입니다. 꿈으로 이룩한 약국입니다. 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번 명상 녹음한 지가 50회가 넘어가는데요. 네 이 명상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풍요로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본문 내용 읽겠습니다. 3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일주일에 40달러의 고정급과 판매 배당을 받는 젊은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만이라고 퇴직할 겁니다. 연금이 붙을 테니까요 하고 머피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약국을 경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소망의 수준을 올리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꿈을 가지세요. 당신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다른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자식을 뒷바라지 하려면 당신의 지금 수입으로는 제대로 공부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저는 약국을 차릴 만한 돈이 없는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보낼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어떻게든지 실현시켜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병을 진열하거나 조제하거나 몇 사람의 점원이 자기 약국에서 손님과 상담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숙련된 배우처럼 주인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약사는 근무처에서 해고되고 새로운 체인점에 취직해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지역구 지배인으로 발탁되었을 즈음에는 자신의 약국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국에 꿈으로 이룩한 약국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붙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5분 명상 당신 소망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그렇게 되면 너의 믿음대로 드리라 라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본문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에서 자신의 약국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병을 진열하거나 조제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손님과 상담하는 과정을 광경을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약국을 열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한약이나 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의 꿈이 한의사가 되는 게 오랫동안 꿈이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할지도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강남 옆에 교대에 교대역 주변에 꽃마을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쪽에 한방병원을 가본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한의사를 한 100명은 넘게 만나본 것 같아요. 최소 그만큼 한의원을 많이 다녀봤다는 거겠죠? 한의원도 100군데 이상 다녀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의원에서 어떤 한의사분이 어떻게 진료를 보는지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싶었고 내가 만약에 한의사가 된다면 이렇게 한 한의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양한 한의원을 가본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사실 여기저기가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안에 구내염과 설염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조금씩 생기더니 24살, 25살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입병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거나 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제가 그렇게 거의 한 7, 8년 정도를 입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좀 이렇게 항상 진통제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제가 중후반 때쯤에 한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한의사가 될까 하다가 이 구내염 전문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이렇게 심각한 잘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나를 완치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나같이 고생하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입병 전문가 입병 전문 한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10명을 아주 크게 가졌었죠. 그래서 꽃머리 한방병원에서 제가 흰색 가운을 입고 흰색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침을 넣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아 고맙다고 깨끗이 나왔다고 완전히 나왔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웃으면서 병원을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 또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좀 상상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 덕분에 저로 인해서 제가 침이나 약이나 이런 상담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저의 어떤 일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의사가 되는 데에는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상 또 들여다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만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의사에 따라서 수익이나 소득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업가나 기업가가 되어야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제가 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침가댁 쪽이나 침가댁이 돈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가지 풍파를 겪었다고 할까요? 어려움과 갈등을 많이 경험해 본 기억이 있어서 나나 아니면 내 자식들 후손들은 정말 돈 걱정 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균등하게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재산이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나도 정말 풍요롭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이 바뀌게 된 케이스거든요. 여튼 제가 꿈 이야기하다 꿈으로 이룩한 약국 이야기하다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의사 가운을 입고 꽃마을 한방병원에서 침으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늘 상상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마 제가 더 열렬히 더 깊이 오래오래 상상을 했다면 저는 한의사가 되었겠죠. 근데 제가 한의사를 준비하다가 사업가라고 하는 사업가의 이미지와 사업가의 꿈 그런 거를 더 많이 상상하게 됐고 또 그런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의 모습 또 이병철 회장의 모습 그렇게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모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가 되고 싶을 때는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영웅시대 라고 하는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봤었는데 차인표 씨 나오는 거잖아요. 차인표 씨 나와서 그 지금도 생각하니까 뭔가 감정이 폭발 오르는 게 노래 있잖아요. 조용필 씨 노래도 있고 배경 음악이 있거든요. 영웅시대 주인공들 등장할 때 나오는 피리 소리 같은 음악이 있는데 그런 거 그 영향 드라마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주영 회장 일대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CEO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글로벌 CEO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해서 한의사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꿈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네이버 아이디를 월드 원 닥터 그러니까 WORLD 원 닥터 세계적인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월드 원 닥터라고 거기에 지었다가 나중에는 정주영 회장 같은 글로벌 CEO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네이버 아이디를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아이디는 잘 안쓰게 됐죠. 그 아이디가 뭐냐면 글로벌 CEO예요. 그거를 글자로 풀면 글로벌 C에다가 숫자 25 그렇게 하면 글로벌 CEO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CEO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바꾸고 정말 매일같이 거의 네이버 메일이나 블로그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글로벌 CEO 글로벌 CEO 노래를 부르고 상상을 하고 하니까 어느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 7월 15일에 사업자를 냈고 저기 서울 잠실 송파구 문정동 청년창업 센터에서 가든파이브 에서 7월부터 입주를 해서 사업 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해 보게 되었는데요. 횟수로는 3,4,5,6,7,8,9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 제가 글로벌 CEO 가 되는 그런 꿈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작가로서 강사로서 꿈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있고요. 또 행복한 커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받으면서 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행복한 나날들을 미래를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렇습니다. 이재성 작가가 RVD를 얘기했잖아요. RVD를 얘기했고 Realization Equal Bivid Dreaming 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나름 꿈을 이루는 공식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잠시만요. 아까 전에 써놓은 게 있는데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거거든요. 선분구 구분선 구분선이라고 하면 좀 더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구분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상상하라. 구분선하게 상상하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상을 할 때 이게 정말 실제 같으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소름이 끼치면서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때 된 모습의 당시에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몰입한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그 상상은 반드시 100%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상상 행복한 상상 많이 하시고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